특별판 제53강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우를 시작하는 공부를 하는데요 하우를 시작하는 표현을 공부를 하는데 How come? 우리 많이 했죠 제가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은근히 미디어에서 많이 나옵니다 How come? 의미는 뭐냐면 왜예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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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할 때 있죠 이유를 물어보는 거 근데 약간 보다 쎄요 그래서 의미가 뭐냐면 어째서 뭐뭐 하는 거야 어째서 어째서 뭐뭐 해?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네 자 그럼 문장을 들어가서요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복습 겸 뉘앙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21번이죠 521번 질문 대답 들어보도록 할게요 How come you were so late? 네 자 이럴 때 쓰는 거예요 How come you were so late? 자 주의할게요 How come은 왜 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가 외로 사용하는 그 why 그렇죠 why 보편적인 거죠 그거 차이가 뭐냐면 why는 when이나 where, what처럼 문자 앞에 나면 주어동사 바뀌죠 질문할 때 질문할 때 바뀐다고 해주세요 맞지? 맞아요 왜 깜짝이야 아니 반응이 없으니까 잊어버렸다 해서 화를 내고 그러네 자 근데 how come은요 질문하는 건 질문하는 건데 뒤에 문장은 그대로 문장 주어 플러스 동사 써준다 이 말이야 네 그걸 좀 알아두시면 지금 거기 보시면 you're so late 너는 굉장히 늦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 how come을 붙이면 how come you're so late? 이렇게 얘기하면 너 어째서 그렇게 늦니? 이렇게 치면 되는 거예요 네 이 사람 왜 그렇게 늦은 거예요? 네 짬 자서 그렇죠 I over slept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뭐 그거는 하나 들었고요 자 how come의 쓰임새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질문 대답 다음 문장입니다 how come you were so late? the subway was broken 자 왔어요? 네 어 웬일이 어때요? 지하철이 부셔져서 자 아니 저기 네 어 지하철이 부셔졌다 그러면 어? 약간 좀 과격하잖아? Be broken 그러면 고장나다 아 네 한 번만 더 생각할까 이거 하지 않았니? 우리 자 Be broken 그러면 브레이크가 원래 물론 부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Be broken 그러면 부서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고장나다는 뜻입니다 지하철이 부서졌다는 게 말이 되니? 어디 박아가지고 지하철이 어딜 보고 철로를 다니는데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할 거 없어요 the subway was broken 그렇죠? 네 지하철이 고장났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Be broken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좀 확인되셨죠 좋습니다 그 다음 질문 대답이요 How come you were so late? The meeting ended late 그랬잖아 그럼 뭐야? 어떻게 잘 보여요? 미팅이 뭐야? 미팅 미팅이요 그래 미팅이 뭐야? 약속 회의 회의 왜 이래? 회의가 늦게 끝났다 그렇죠? The meeting ended late 알겠어요? 네 회의가 늦게 끝났어요 다시 한 번 보라고? The meeting ended late 그렇죠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회의 늦게 끝났어 The meeting ended late 그렇죠 알겠죠? 엔디드입니다 과거형이에요 살짝 죽은 거예요 발음이 ended late 알겠죠? The meeting ended late 좋습니다 어렵진 않고요 How come 기억을 해두시고 522번 질문 대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come you were so angry? I'm not angry 자 이거 뭐예요? 어째서 화가 났니? 그렇지 How come you were so angry? 어째서 그렇게 화가 났는데 뭐라 그래요? 나 화 안 났어 나 화 안 났어? 이렇게 대답했죠 네 이게 더 답답하지 오히려 말해주면 좋을 텐데 그래 특히 남녀 관계에서 참 그래요 뭐가?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맞아요 어렵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질문 대답 들어보도록 할게요 How come you were so angry? The computer got broken 자 들었죠? The computer got broken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까 들었죠? Be broken 그렇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컴퓨터가 부서져서 이러지 않죠 네 고장 나서 그렇죠 그럴 일이 확률이 거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컴퓨터가 고장 난다 Be broken Get broken 그렇죠? 네 고장 난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질문 대답이요 How come you were so angry? You stepped on my feet and never apologized 자 왔어요? 아 네네네 응? 왔어? 지금 왔어요? 드디어 지금 왔지 네 뭐라고 했어요? 네 발을 밟았는데 너가 사과 안 했잖아 그렇죠 You stepped on my feet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stepped예요 그렇죠? You stepped on my feet 내 발을 밟았는데 and never apologized 사과 안 했잖아 그렇죠 새 걸 전혀 안 했다 그렇죠? apologize 그러면 사과다 never apologized 그랬으니까 내 발을 밟고는 사과 안 했잖아 이렇게 지금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523번 질문 대답 들어보도록 할게요 How come you were so tired? It's because I overworked all night long 자 요건 들으셨나요? 네 어째서 그렇게 피곤해? 그렇죠 How come you were so tired?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뭐라고 대답했어요? 혹시 들었어요? 왜냐하면 야근에서 야근 길게 해서 피곤해 그렇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요 우리가 구문을 it's because를 집어넣습니다 it's because 원래 이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회화상에서 표현할 땐 보통 그냥 because를 쓰기도 하죠 그렇죠? because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상관없고요 그런데 보세요 because가 접속사잖아 그렇죠? 접속사 다음에 주호동사 나오면 문장 하나 접속사 하나 나오죠 문장 하나 비잖아 그래서 원래는 it's because 이렇게 해야지 좀 정상적인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회화에서도 그냥 it's because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뭐 뭐 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완벽하게 깔끔하게 써주는 문장일 땐 it's because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고요 그냥 뭐 그냥 사실은 우리가 침묵되었을 때 because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 그죠? 그 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별한 표현은 아니고요 it's because I overworked all night long 이렇게 얘기했죠 all night long 그랬으니까 이거 외우지 않아도 밤새 밤새 그냥 야근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좋습니다 그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 질문 대답 들어보도록 할게요 잠을 잘 못 자서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it's because I exercised too hard 그럼 뭐라고 그래요 운동이 너무 힘들었어 운동을 너무 열심히 했어 그렇죠 운동을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질문 대답이요 How come you were so tired It's because I could not sleep well 네 이것도 어려운 문제 없었고요 잠을 잘 못 자서 잠을 잘 못 잤기 때문이야 잠을 설치다 I could not sleep well 그죠? I could not sleep well 잠을 설치기 때문이야 설쳤기 때문이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524번 질문 대답이요 How come you were still sleeping It's because I slept late 네 들었어요? 네 어째서 아직까지 자고 있니? 네 늦게 잤어요 왜 이렇게 익숙하죠? 청취자분들이 왜 했냐면 이게 우리 대화네 우리 대화 그치? 우리 대화 전화해갖고 널 보고 이제 요즘 안그러요 요즘 안그러요 요즘 안그러요 근데 항상 그러잖아 How come you are still sleeping 이렇게 얘기하죠 How come you are still sleeping 자 이렇게 뭐라고 그랬어요? It's because I slept late 똑같네 우리랑 상황이 널 그냥 항상 늦게 자기 때문에 늦게 일어납니다 네 자 좋습니다 524번 다음 질문 대답이요 How come you were still sleeping It's because I'm sick 네 자 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프기 때문이야 그렇죠 It's because I'm sick 좋습니다 그 다음 질문 대답이요 How come you were still sleeping? It's because today is resting day 네 뭐라고 그랬습니까? 왜냐하면 오늘 쉬는 날이기 때문이요 Today is resting day 그럼 오늘은 쉬는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525번 질문 대답이요 How come you are not eating lunch? I'm about to eat now 네 지금 질문이 어떻게 됐어요? How come you are not eating lunch? 이렇게 얘기했죠? 왜 점심 안 먹으려고 하는 거야? 그렇죠? 점심 먹으려고 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I'm about to eat now 그랬죠? 지금 막 먹으려고 해 Be about to 뭐라고 했어요? 막 뭐 뭐 하려고 하다 Be about to Be about to I'm about to eat now I'm about to eat now 그렇죠? I'm about to eat now 지금 먹으려고 하다 알겠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 질문 대답이요 How come you were not eating lunch? There is no time for lunch 네 좋습니다 왔고요 뭐라고 그래요? 점심 먹을 시간이 없어 좋습니다 그 다음 질문 대답이요 How come you were not eating lunch? I'm still full because I ate breakfast late 자 이거 들었나요? 네네네 뭐라고 그래요? 아침을 늦게 먹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 배가 불러 그렇죠? I'm still full because I ate breakfast late 그렇죠? ate란 단어 그렇죠? eat의 과거형 좋습니다 불규칙 과거형 이런 거 좀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좋습니다 526번 질문 대답이요 How come you didn't go to school? it's because I was too sick 네 자 무슨 뜻이에요? 어째서 학교에 가지 않았니? 그렇죠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it's because I was too sick 그렇죠? 너무 몸이 아파서요 다음 질문 대답이요 How come you didn't go to school? 학교 방학했기 때문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질문도 하기 전에 자 좋아요 막 들리지 막 그지? 다행이네요 좋습니다 그 다음 질문 대답이요 How come you didn't go to school? It is due to the flu epidemic 네 자 뭐라고 그래요? 음 자 이거 단어가 자 flu가 뭐 flu 감기요 이건 많이 쓰죠 flu 감기 에피데믹 그러면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전염병 그래서 the flu epidemic 그러면 감기 전염병 감기병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it is due to 라고 했습니다 be due to 그러면 뭐뭐 때문에 뭐뭐 때문입니다 it is due to the flu epidemic 감기 때문입니다 독감 때문입니다 그렇죠? 독감이 유행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에피데믹이 전염이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전염병이라도 또 있고요 전염의 뭐 이런 의미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좋습니다 자 527번 질문 대답 들어보도록 할게요 How come you didn't call me last night? I was too busy so I did not have time to call 자 이거 왔죠? 네 뭐라고 그랬어요? 어째서 어젯밤에 나에게 전화하지 않았어? 그렇죠 How come you didn't call me last night?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네 뭐라고 그랬어요? 왜 안 했대요? 나 어제 너무 바빠서 전화할 시간이 없었어 그렇죠 I was too busy so I did not have time to call 이렇게 얘기했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 질문 대답이요? How come you didn't call me last night? I have called but it did not get through 자 뭐라고 그럽니까? 나 어제 했는데 어 그렇죠 I have called but 이렇게 나오죠? I have called but 전화했는데 it did not get through 이렇게 get through 무슨 얘기인지 get through 통하다 통하다 연결하다 그렇죠? it did not get through 그랬으니까 연결되지 않았어요 연결되지 않던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 대답 들어올게요 How come you didn't call me last night? Were you about to call last night? 네 그렇죠 자 이건 무슨 의미예요? 어젯밤 전화하려고 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be about to 방금 했었죠? 네 막 뭐뭐 하려고 하다 그러니까 you are about to 그러면 너는 막 뭐뭐 하려고 하다 과거는 뭐야 you were about to 뭐뭐 하려고 했다 그렇지 뭐뭐 하려고 했다 그걸 질문을 했잖아 were you about to? 뭐뭐뭐 하려고 했었어? 이렇게 were you about to call last night? 어젯밤에 전화하려고 했었어? 이렇게 좀 얘기했어요 네 알겠어요? 되셨네? 네 좋습니다 자 528번 질문 대답 들어보도록 할게요 How come you didn't say anything? I did not have to say anything 자 들으셨죠? 네 어째서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I did not have to say anything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죠? 좋습니다 I did not have to say 말할 필요가 없었다 I did not have to say anything 어떤 것도 말할 필요 없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좋습니다 그 다음 질문 대답이요 네 자 들으셨나요? 네 여기서 관용주행 편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참고로 알아둡시다 there is no use 그러면 뭐뭐 해도 소용없다라는 뜻입니다 there is no use saying anything 그랬으니까 뭘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기서 뭐 과거용으로 썼죠 there was no use saying anything 말해봤자 소용이 없었어 그렇죠? 뭘 말해도 소용이 없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아시겠죠? 좋습니다 there is no use ing 뭐뭐 해봤자 소용이 없다 그것도 좀 기억을 해둡시다 there is no use 그러니까 의미가 뭐예요? no use 사용하자 사용하자 좋습니다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 질문 대답이요 How come you didn't say anything? I could not hear what you said 자 이건 무슨 뜻이에요? 지금 그렇죠 어째서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대답이요? 너가 뭐라고 하는지 몰랐 아 못 들었어 I could not hear what you said 그렇죠? 네가 말하는 거 안 들렸어 들을 수가 없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좋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자 529번 질문 대답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How come you didn't visit my place? I did not know where your house is 자 틀었네 네네 어째서 방문하지 않았어? 네네 그럴 때 뭐라고 해요 어딘지 몰라 그렇죠 I did not know where your house is 그렇죠? I did not know where your house is 뒤에 where, when, what 이런 게 나오면 주어동사 순서로 써줘야 됩니다 그렇죠? 바꾸면 안 되죠? 이거는 얼음풋이 기억이 나죠? 네 I did not know where your house is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 당신의 집이 어딘지 몰랐어요 됐죠? 됐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 질문 대답이요 네, 자 해석 시험 공부하느라 바빴습니다 I was too busy studying for the test 좋습니다 그 다음 질문 대답이요 How come you didn't visit my place I will visit next time 자, 여자는 다음번에 방문할게요 좋습니다 자, 530번 질문 대답이요 How come you didn't know that? I could not think of it 자, 들었어요? 네, 어째서 그걸 모르니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생각 안 해봤어요 I could not think of it 이렇게 얘기했죠? 생각할 수 없었어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 대답이요 How come you didn't know that? It was not something I managed 자, 일단 It was not something 그럼 뭐예요? 어, 별거 아니다 어떤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의미죠? 말 그대로죠 It was not something 어떤 것이 뭐예요? I managed 그랬으니까 뭐예요? 내가 manage 그러면 매니저 담당자 그러니까 내가 담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It was not something I managed 그죠? 내담당이 아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그런 편도 자, 그 다음 질문 대답이요 How come you didn't know that? He did not tell me 그가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뭐 간단하니까 네 웃음이 저로 나오죠 아직까지는 그렇네요 어우, 저 교만함 네, 좋습니다 뭐 복습하기에는 뭐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복습 좀 많이 해두시고요 아, 저는 이제 54강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박진희